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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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느 팀이 본인가요? 저는 승부는 상관없고 제일 좋아하는 선수들만 보러 왔어요. 그럼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일단 KT 팬이라서 허훈하고요. 그리고 원래 KT 선수였던 조성민 선수였어요. 3점 시승은 김기훈 선수가 1등 했으면 좋겠어요. 월스타전 화이팅! KT 화이팅! KT 화이팅! 카메라. 예. 1,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3. 저는 매직 팀을 응원합니다. 저는 드림 팀이요. 그럼 매직 팀 중에서는 누구 제일 응원해요? 저는 SK 최준형 선수 응원합니다. 저는 KCC 이정현 선수요. 아, 네. 그러면 오늘 월스타전에 얻을 때 누가 제일 재밌었어요? 일단 선수들이 직접 나와서 음식을 또 나눠주고 또 같이 사진도 찍어준 게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저기서 이정현 선수가 음식 나눠주고 사진 찍어준 게 좋았어요. 매직 게임 화이팅! 이정현 드림팀 화이팅! 셀카! 여기 저희가 볼게요. 같이 드시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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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